안녕하세요. 저는 제 44회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자 27살 취업준비생 박중수입니다. 저는 보험과는 무관한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저는 일단 동차 합격생은 아니고 작년에 1차 시험을 보았고 올해는 2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1차 시험을 보았을 때 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고 올해 2차 공부를 할 때는 1월달부터 7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전업수험생으로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1차 객관식 준비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최대한 많이 다독하신 후에 기본서에 실려있는 문제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기본서를 최대한 많이 다독한 후에 기출문제를 한 5개년도 기준으로 3회 이상씩은 많이 풀어보았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주관식 준비 과정은 인풋의 과정과 아웃풋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풋의 과정은 개념을 이해를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고 아웃풋은 머릿속에 넣어있는 지식을 손으로 직접 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각 교수님들마다 정형화된 답안 작성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충분히 연습만 하신다면 누구든지 깔끔한 답안 작성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인풋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전공자가 아니고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너무 생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어들이나 중요한 내용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주시는 PDF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인쇄를 한 다음에 제 책상이나 방문 그리고 베란다 문 이런 데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모조리 다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맨날 맨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쉰의 시간에도 계속 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틈틈이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이제 써내려가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점심 먹기 전까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열품타 어플을 이용을 해서 순공부 시간을 기록을 했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는 저녁 먹기 전까지 한 3, 4시간 정도 순공부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루 순공부 시간으로 총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투자를 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일단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아는 문제부터 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몰랐던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책임근제 1번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그 모르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아래 칸에 충분한 칸을 남겨두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아는 문제부터 서술을 한 후에 마지막에 1번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이게 모르는 문제를 계속 잡고 있다 보면 시간도 허비될 뿐만 아니라 멘탈에 상당히 멘탈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뒷장에 있는 아는 문제 또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앞에 나와 있다면 재빨리 넘어가시고 아는 문제부터 푸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광펜을 이용해서 지문을 탐독하실 때 키워드 위주로 표시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의고사 때부터 그러한 습관을 들여서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나가면서 문제 지문을 읽었었는데요. 시험에 가시면 막상 시간이 쫓기고 그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형광펜으로 필기를 해놓지 않으면 빼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꼭 키워드 중심으로 형광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얻는 것이 있다면 읽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일단은 최대한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주변 지인들이나 이러한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켰고 이후에 공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그러한 것들을 즐겼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철저히 공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차만 전업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상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품탈을 이용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저만의 페이스로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초조해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페이스로 마라톤 하듯이 쭉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선택한 교수님들을 끝까지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인스티비 교수님들 수업도 듣고 다른 타학원의 유명 교수님들 수업도 듣고 최대한 많은 강의와 자료들을 섭렵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스 교수님들이 주시는 자료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것만 따라가도 정말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신 교수님을 인스 교수님들을 끝까지 믿고 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합격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한 1위의 학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카페, 네이버 카페, 손금사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합격 수기를 보았고 대다수가 인스티비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인스티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공부를 할 당시에도 제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의 잘못이지 학원의 잘못이다, 강사의 잘못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인스티비 교수님들의 강의가 굉장히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스티비의 특장점은 제가 이용할 당시에는 프리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각 과목당 모든 교수님들의 강의를 제한 없이 수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바뀐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인스티비를 프리패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즌에 가서 정말 다양한 교수님들의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각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제 3범의 윤금욱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강의가 이제 수험 기간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오로지 수험생들만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니다. 밤낮 없이 신경을 써주시는 그러한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모의고사 시즌에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고 있을 때도 너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윤 교수님께도 많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근제 같은 과목은 이제 처음에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이제 막상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김태윤 교수님 모의고사를 듣고 나서 이제 약간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당시에 왠지 모르게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자만이었던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불안과 의문감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인터뷰가 45회 신체 손해 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5회 신체 손해 사정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